다 아는 아들아이 집에 안 데려옵니까 무조건 집으로 데려와라 제가 보기엔 도련님이 적격인데 자신 없으세요? 최상은씨 옆에 무슨 역할로 계시나 했더니 빌런이셨나? 자신 있어? 진짜 궁금했어 최상은씨 흔들지 마요 그냥 두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날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앞으로 대화할 일 없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해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상은씨에 대해서